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KJ팬님의 뭔가 많이 이상한 체인소맨 요약 꿀잼 며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시작하자마자 체인소맨 나와가지고 뺨 따고 날리고 뽀찌 전기톱 그리고 마키마씨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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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약의 요약인 것인가 자 옛날 옛날에 한 마을 마을의 상태가 이거 야 잠깐만 마을이 잘못 온 것 같아 나뭇잎 마을이잖아 여기는 어찌됐든 뭐 이상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덴지와 그리고 뽀찌 일어나 잘 잤어 덴지 아프잖아 이 자식아 어 나도 아팠어 뽀찌 뭐야 이것들 뽀찌타 일어나 오오 잘 잤어 덴지 아프잖아 이 자식아 나도 아팠어 뽀찌타 뭐야 이것들 오늘도 평화로운 덴지와 뽀찌타 자 오케이 준비됐스 준비하시고 고우 덴지와 뽀찌타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보는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아 맞아요 지금 덴지가 빛 때문에 눈도 팔고 그리고 콩팥도 하나 팔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내가 고자라니 계란도 한쪽 야무지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잠깐만 저거 다 썰로온거야? 오케이 뽀찌타 준비됐니? 우웅우웅우웅 나무들 또 잔뜩 베가지고 요것도 팔아주고요 어 그때 뭐지? 괴물의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뭐지? 괴물의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누구야? 한번 살펴보니 그렇지 이러면 굉장히 불쌍하게 죽은 토마토의 악마 이리와 어떡해 토마토 악마 바로 톡바토 케첩행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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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다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아 그래요 야쿠자 보스가 데빌헌터 임무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러 왔습니다 그렇지 요번 미션 정상 금액이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에다가 요거 빼고 빚 빼고 공과금 빼고 못 끓어서 전기세 다 빼면은 자자자 어? 내가 빨던 사탕 먹으면 천 원 좀 히키 이걸? 아 천 원은 못 참지 천 원 따위 굴복할 줄이야 음 아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아 창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댄지와 뽀치타 오늘도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뽀치타 귀여운거 봐 너 한입 나 한입 너 한입 나 한입 식빵도 나눠먹는 아주 사이가 좋은 두 콤비 음 마이 그때 시간은 거슬러 과거로 갑니다 댄지의 어린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냥 가신게 아니라 거의 뭐 빚더미 3억 6천의 빚은 남기고 그냥 하늘로 빤쓰러내버렸어요 뭐지? 그건 아니잖아 그때 쓰러져있는 웬 댕댕이 어 전기톱 댕댕이 한마리 발견합니다 야야 배고파 어 bleach 자 제밥 먹을래? 나 아니 싫어 그러면 여기다 물 우유 그러면 고기 생선 햄버거 Maxim 아무거나 주는대로 받아 먹어 아 입만 까다롭네 겁나 진짜 화가나 보채합니까 이거 너무 귀엽잖아 자네 악마의 계약을 하자구 오우예 그렇게 최강 콤비 탄생 비록 눈 한쪽도 없고 계란도 한쪽 없지만 포지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오우 뱀의 악마가 더 철이 철이 그리고 뭐야 방금은 비행기 악마도 철이 철이 땡땡이 악마 포지타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림도 없어 에잇 싸딱 썰어 비켜주세요 주사기 악마 철이 에잇 싸딱구 각종 악마들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뭐야 방금 노딱이 악마였어 노딱이 악마는 처리해야 되는데 완벽하다 와 지금 정산된 금액 보고 뺨 따고 맞은 표정인데요 이게 맞아 돈 주세요 돈 자 빚 제하고 다 철했더니 단돈 5천원 남았네 오우 마이 갓 아 포지타 난 너무 배고파 으하하하 응애 아 시끄러 왜 그래 그게 말이지 내 배가 너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으하하하 아빠의 빚 때문에 진짜 내가 빵종아리 하나에다가 케찹 야무지게 뿌린 다음에 포지타 이거 나눠먹고 거기다가 맛있는 만두에다가 게임하는 그거은 뭐 여자 친구까지 두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생명이 얼마 안 남지 않은 된지였습니다 그 때 야쿠자 두먹이 찾아오죠 나랑 갈 데가 있다 다음 미션이야 이번에는 좀 큰 녀석이야 이 녀석을 잡아줘 알겠습니다 이케 오케이 준비하시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든 느낌이 좀 이상하죠 너 뒤에 싸자구 그렇습니다 오마이갓 야쿠자 버스는 야쿠자 버스는 그 강력한 힘을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비 악마와 계약을 하고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우 노 노 쟁그러워 좀비들한테 잔뜩 둘러싸이고 그대로 갇혀버렸어 도망쳐 도망쳐야 돼 좀비들이 막을 쫓아와 이건 아니야 그렇게 오지게 오지게 뚜둘기 맞구 쓰레기통에 버려진 덴즈와 뽀치타 하아 근데 꿈속에서 아 뽀치타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이 잔뜩 생각이 났나보네요 우리 열심히 나무도 썰고 행복했지 뭐야 뭐 어 그렇습니다 뽀치타가 본인 목숨을 희생을 해서 덴즈를 살려냈어요 안 돼 뽀치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덴즈 아 채이소맨 쎄 쎄 쎄 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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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전전속 왜 이렇게 세 야 싸 다고 아니라 그저기 뭐냐 전기 턱스란 말이야 그래 그럼 소원대로 가자 으애아! 이렇게 잔뜩 썰어버리고 난 뒤 공원에서 마쿠마 씨가 찾아오죠 어라? 좀비가 아니라 좀비였던 것이네요 어라, 이거 다 너가 한 거니? 좋아합니다! 저랑 사귀어 주세요! 아멘